저는 우선 형진이를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누군지는 몰랐는데 웨이트장에 갈 때마다 있는 거예요 원판 이만큼씩 끼워가지고 형진이 딱 알아봤는데 웨이트장에서 맨날... 저는 못 보셨어요? 웨이트장에서는 못 보고 웨이트장에 살아가지고 제가 맨날 그 원판을 다 쓰고 계셔가지고 정진이, 너 몸에 비해서 얼굴이 완전 올라와 맞아요, 얼굴이 일 거예요 맞아요 베이비 보스죠 맞아, 맞아 보스 베이비